아우구스티뉴스 고백록 제7권 신플라톤주의의 발견 1장 비물질적인 하나님 내 사악하고 지긋지긋하던 청년기는 죽어버리고 나는 장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공허함은 더욱더 추하게 되어 보통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것은 어떤 실체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듣기 시작한 다음부터 나는 당신이 인간 신체의 형태를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이런 생각을 피했으며 우리들의 정신적 어머니의 신앙에서 곧 당신의 가톨릭의 신앙에서 이것을 발견하여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다른 무엇으로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인간으로서 당신을 최고의 유일한 참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려고 애썼고 불멸하며 불가침이고 불변하는 당신을 마음을 다하여 믿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그렇게 어떻게 그런지 이유는 몰라도 내가 분명하게 보고 확신한 것은 썩을 수 있는 것은 썩을 수 없는 것보다 못하며 침해당할 수 없는 것은 침해받을 수 있는 것보다 물론 더 낫고 아무런 변화도 잊지 않는 것은 변화할 수 있는 것보다 한결 더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오만가지 내 환상에 적대하여 격하게 울부짖었으며 이 일격에 의해서 내 시야 주변에 맴도는 혼란의 무더기를 쫓아버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의 혼란의 무더기는 또 다시 함께 내게 몰려왔고 내 얼굴에 밀려들어 뒤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당신이 인간 신체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소멸할 수 있고 침해당할 수 있으며 변할 수 있는 것보다 나은 것으로 알던 불면하고 불가침이며 불면하는 당신일지라도 마치 어떤 형태인 듯이 세계에 스며들어 있거나 또는 세계 밖에 무한하게 퍼져서 공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이러한 공간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허가 아닌 무, 곧 절대적인 무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물체가 그것의 장소로부터 치워진다면 그 장소는 땅이건 물이건 공기건 하늘이건 간에 어떤 물체도 없이 비어있어도 빈 공간이 허공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고약하던 나는 나 자신도 알지 못하면서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공간에 연장되거나 퍼지거나 둥글게 되거나 또는 부풀지 않으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은 전적으로 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비치는 그러한 형태를 마음의 그런 이미지가 따라가기 때문이었으므로 이런 이미지를 형성하는 의도조차 물들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떤 위대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형성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 생명의 생명인 당신이 무한한 공간 도처에 스며들어 있는 거대한 전세계의 양이며 그것을 넘어 무한하게 세계 밖에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도 당신을 가지고 하늘도 당신을 가지며 모든 것들은 당신 안에 한정되지만 당신은 전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햇살이 대지 위에 기체를 뚫고 지나갈 때 기체는 방해하지 않으며 햇살은 찢어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채워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즉, 전체와 기체와 바닷뿐만 아니라 대지의 물체도 당신을 향해서 가며 가장 크고 또 가장 작은 모든 부분들이 당신의 현존을 위해서 스며들고 당신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안과 밖으로 은밀한 입김에 의해서 다 드린다고 믿었습니다. 다르게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라면 더 큰 땅의 부분은 더 큰 당신의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더 작은 부분은 더 작은 당신의 부분을 차지할 것이므로 만물이 당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렇다면 코끼리의 몸이 참새보다 커서 당신을 차지하는 장소가 훨씬 더 넓다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커서 차지하는 장소가 그만큼 크다면 당신의 현존을 세기의 큰 부분에는 크게 작은 부분에서 크게 작은 부분에는 작게 나누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아직까지 내 어둠을 밝게 비추지 않았습니다. 2장, 네브리디우스의 만의교 반박 주여, 당신의 말이 울려 나오지 못하는 저들이기 때문에 속고 또 속이는 저들, 곧 벙어리가 된 수다쟁이들을 나는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카르타고 있을 때부터 네브리디우스가 재앙을 하곤 했던 그리고 우리가 들었으며 듣는 우리를 흔들어 놓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논거가 충분했습니다. 저들이 늘상 당신에게 적대되는 것으로 지시하는 양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일종의 암흑은 만일 당신이 그것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거역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들의 답에 따라서 어떤 것이 당신을 해친다면 당신은 상처입고 썩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따라서 만일 당신이 아무것도 해칠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과 싸울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한 부분, 당신의 사지, 또는 당신의 실체에서 생긴 소산물이 당신의 창조물이 아닌 그 적대적인 힘과 혼합되고 그래서 썩고 나쁘게 변화되어 축복으로부터 비참함으로 떨어짐으로 구원과 정화를 위해서 필요하게 된다는 싸움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것을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그를 구원하려고 자유롭게, 오염되지 않게, 순수하게, 부패하지 않고, 온전하게 썩은 노예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도 똑같은 하나의 실체에서 생겼으므로 썩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엇이든지 간에 만일 그들이 당신의 실체를 썩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모든 말들은 거짓이고 저주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실체를 썩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 역시 이미 거짓이며 그 첫소리가 혐오의 대상이 될 만합니다. 그러므로 억눌린 내 가슴으로부터 완전히 뱉어버려야 할 그들을 반박하기에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마음과 혀의 무서운 신통모독이 없이는 빠져나갈 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3장. 자유의주와 죄악 그러나 나는 당신이 때 묻을 수 없고 달라질 수 없으며 어느 부분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우리들의 주님이며 우리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영혼과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와 다른 것 모두를 창조한 참다운 하나님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했지만 아직 악의 원인에 관해서는 명백하고 상세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나는 그것을 찾는 데 있어서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믿으라고 강요하는 그런 방법에 의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찾는 대상이나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 없이 그것을 탐구했으며 내가 온 마음으로 싫어한 저들이 말하는 것은 확실히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저들은 악이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탐구함에 있어서 악의에 가득 차서 그들의 실체가 악을 범하는 것처럼 당신의 실체가 악을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이 악을 범하는 것은 자유의지 때문이며 우리들이 벌받는 것은 당신의 정의로운 심판 때문이라는 것을 듣고 나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했었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심연으로부터 정신의 시야를 돌이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다시 빠져들어갔고 애를 스스로 계속해서 다시 더 빠져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의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은 나를 당신의 빛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것을 원하거나 원하지 않을 때 원하는 것이나 원하지 않는 것은 남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 확실함으로 나는 여기에 최악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억지로 행하게 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당하는 것으로 보여졌으므로 나는 그것을 죄가 아니라 벌이라고 판단했고 따라서 당신을 정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정의롭지 못하게 벌받을 수 없다고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는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만들었는가? 그토록 선한, 아니 선 자체인 내 하나님이 아닌가? 그렇다면 악한 것을 원하고 선한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 나에게 왔는가? 그 이유는 내가 정의롭게 벌받기 위해서인가? 내가 가장 감미로운 내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생겨났다면 누가 내 안에 이것을 놓아두고 내게 고통의 씨앗을 뿌렸는가? 만일 악마가 그랬다면 그 악마는 어디에서 생겼는가? 그 악마는 사악한 의지로 말미암아 선한 천사로부터 악마가 되었다면 모든 천사들은 가장 선한 창조들로부터 만들어졌을 텐데 악마가 되기 위한 악한 의지는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나는 다시금 이런 생각이 짓눌려서 질식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당신에게 고백하지 않은 오류의 지옥으로까지 인간이 악을 행하기보다 오히려 당신이 악을 참는다고 믿는 그런 오류의 지옥으로까지 끌려가지는 않았습니다. 4장, 썩을 수 없는 최고선 하나님 썩을 수 있는 것보다 썩을 수 없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이미 찾아냈고 따라서 당신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당신을 썩을 수 없는 것으로 인정했으므로 나는 이렇게 다른 것들도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당신은 가장 높고 가장 선함으로 어떤 영혼도 당신보다 나은 어떤 것을 한 번도 생각한 일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썩을 수 없는 것이 썩을 수 있는 것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 가장 참닫고 확실하며 내가 이미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당신이 썩을 수 없지 않다면 나는 내 하나님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을 수 없는 것이 썩을 수 있는 것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그때 당신을 찾아야만 했으며 악이 어디에 있는지 곧 당신의 실체를 전혀 상하게 할 수 없는 그 부패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패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어떤 의지로도 어떤 필연으로도 그리고 어떤 뜻밖에 예견치 못한 우연으로도 전혀 상하게 할 수 없으니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가 원하는 것은 선이며 그 자신이 바로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패는 선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는 당신의 능력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아무것에나 억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보다 크다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들을 다 아는데 당신에게 무슨 뜻밖의 우연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알지 못하는 본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썩을 수 있다면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의 본질이 썩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들은 이토록 많이 말하는 것입니까?